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티비에 공병호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를 표현할 때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엉털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엉터리 주장 엉터리 이론 엉터리 정책 엉터리 제도 엉터리 학자 엉터리 지식인 엉터리 정치인 엉터리 또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마차가 말을 끈다. 상징적으로 한국 경제 생태계에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피해를 끼친 것이 바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원래 정확한 명칭은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기획해서 세일리에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부산의 부경대학의 홍장표 교수입니다. 저는 홍장표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인물인지는 그가 전면에 소주성의 설계자로 등장하기까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차가 말을 어떻게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온전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부터 소득주도 성장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고 아마 문정부가 퇴임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치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주성을 통해서 자영업과 소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태계에 심대한 그런 타격을 끼친 것을 아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문정부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무대뽕 거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챙겨서 결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관변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한국개발연구원 한 KDI의 원장으로 결국은 선임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성을 하거나 또 성찰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쩌면 저렇게 다 하나같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 한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동안 처음부터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실험을 단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지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그동안 홍 교수의 KDI 원장 선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홍장표 전 수석이 KDI 원장 후보로 거론되자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을 뒀던 원로들이 나서서 만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어떻게 KDI 수장으로 거론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런 반대 성명을 아마 KDI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대임한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임 원장의 취임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낸 적이 제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을 가속화시키면서 아마 한국 경제를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으로 몰아는 그런 장본이냐 책임자가 그건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또 다른 요직을 맡아서 문정부의 마지막을 자신의 또 생각을 밀어붙일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인사권자의 그런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특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물리라는 것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잘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물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그냥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그런 정책의 설계자이자 창안자들에게 그렇게 또 요직을 맡겨서 계속해서 잘한다 잘한다라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정권 말기에 자리 나눠먹기 잔치라고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임금주도성장 소득성정책의 주인공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해외 토픽감에 오를 정도의 그런 잘못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국민 일반들이 속속 체험하는데 획획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나 온전한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나 또 반듯한 사고를 가지고는 문정부의 인사나 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하자는 비판이 아니고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지 마차가 말을 끌으면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경제를 글로기 상태로 몰아는 그런 주인공을 어떻게 또 영전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 이제 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상식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거의 주술과 같은 그런 경제 또 사기와 같은 그런 경제 엉터리 경제 거짓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두고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떻게 경제 실험을 알 수 있느냐 정말 간이 큰 사람들이죠. 당연히 책임을 묻고 입 다물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학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죠. 마지막 1년은 남은 시기지만 결국은 중용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훗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전했다 해가지고 제가 무슨 질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아예 그런 자리 자체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근래 이 나라의 행편을 보면서 형국을 보면서 정말 키가 찬 것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바른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나라도 잘 살고 개인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홍장표 부경대 교수를 한국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케이다의 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다시 한 번 그냥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그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편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